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이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얻었다는 이야기로 비유하십니다. 오늘 비유는 내용은 짧지만 두 개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소작인과 상인 모두가 매우 귀하고 값진 것을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삽니다. 두 이야기의 차이점은 밭에 숨겨진 보물을 찾은 이는 자신의 밭이 아니기 때문에 보물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산 소작인으로서 순전히 우연하게 보물을 발견합니다. 반면 상인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수입과 수출품을 대규모로 매매하는 거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계속해서 값진 진주를 찾는 노력을 기울이다가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진주를 발견합니다. 두 이야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는 가난한 이들에게나 부자들에게나 모두 하느님의 나라가 열려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누구나 하느님의 나라를 발견하거나 맞닿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작인처럼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뜻밖의 불현듯 하늘나라를 발견할 수도 있고 상인처럼 이미 늘 열망하며 찾고 있는 와중에 어느 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나시오 성인도 소작인처럼 전혀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하느님의 이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중세시대 전형적인 기사로서 세상의 헛된 부기 영화를 쫓으면서 스페인 국왕의 충성과 봉사하여 출세하겠다는 큰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쟁 중에 폭역을 맞아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집에서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그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세속적인 명예와 성공을 바라기보다 자신의 과거를 속죄하고 성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에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이나시오의 혜심 여정은 불현듯 시작되었고 그는 집을 떠나 자신이 입었던 옷을 가난한 이에게 나눠주고 기사로서 가장 중요한 검을 성모 재단에 봉헌하고 순례를 시작합니다. 이후 그는 값진 진주를 찾는 상인처럼 하느님의 뜻을 찾는 노력을 부단히 하였습니다. 그는 신심을 다지고 용원들을 돕겠다는 열망으로 예루살렘으로 떠났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다시금 스페인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공부하기에는 다소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이때 훗날 예수회를 함께 설립하는 초기 동료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슬람과의 전쟁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갈 수 없게 되자 동료들과 함께 오랜 기도와 식별 끝에 그는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신 교황님께 순명하고 교회에 봉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웃 용원을 돕겠다는 이나시오의 원의와 하느님의 뜻이 오랜 시간이 흘러 예수회라는 수도의 창설로 이어졌습니다. 예수의 초대총장인 이나시오는 죽을 때까지 하느님의 뜻을 기쁘게 이루면서 살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바두소서 주님이라는 기도를 소개합니다. 바두소서 주님 저의 모든 자유와 저의 기억과 지성 저의 모든 의지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받아 주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당신 것이오니 당신 뜻대로 처리하소서 저에게는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주소서 이것으로 저는 충분하옵니다. 이나시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을 따르는 술래여정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오늘 복음의 비유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밭에서 예수님은 밭에서 보물을 찾은 이가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얘기하십니다. 보물과 진주를 발견한 기쁨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 만큼 컸던 것입니다. 소작인도 상인도 1분 1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보물과 찬란한 진주에 온통 마음을 빼앗겼고 그것을 가졌을 때의 기쁨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뜻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는 일은 근본적으로 어떤 의무감이나 또는 그래야 한다는 당의성과 필연성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물과 진주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것의 아름다움을 만지듯 바라볼 수 있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활동들로부터 기쁨과 매력을 느끼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안에서 하늘나라를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미사를 통해서 보물과 진주 같은 하늘나라를 우리 삶 안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 놓을 수 있도록 기도 드립시다. 하늘나 않으신다. 아름다운